국립총주 박물관 국립총주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전 어느 수집가에 초대해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물관 옥외에 석조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물관 옥외에 석조물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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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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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